이데일리 TV입니다. 오늘 관심주 전반적인 흐름부터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내일 옵션만기를 앞두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관심주들도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벌써 4월 말에 여러분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죠. 현명하신 분들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조선해온주로 많이 그때 말씀을 강조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으실 테고. 그러게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나 전기차 또는 그 외에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내일 옵션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제 수급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누누이 1월 11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좀 했었죠. 3천을 깨고 그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동이 좀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무상향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내서 좋은 종목들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의 조정을 통해서 기반을 다진 다음에 또 더 상승 탄력을 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너무 슬퍼만 하지 않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관심주 중에서도 세 가지 종목도 이슈체크 또 기술적 분석도 해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처음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는 거는 오늘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요? SK 네트워크스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최신원 회장이 3월 8일 날 배임 혐의로 지금 검찰에 구속이 되면서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추세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어제인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5월 4일이구나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로 금년 1분기 매출이 2조 한 7천억 정도. 작년 전분기 대비 한 4.2% 감소한 수치에다가 영업이익도 264원으로 무려 35% 감소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단기 순이익은 655억 원으로 드디어 턴 올라오면 됐습니다. 이번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홈케어 시스템, SK 매직, 바로 이제 여러분 렌털 사업이죠. 거기다가 SK 렌터카와 스피드메이트,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중국의 광산 기업을 매각하면서 자금을 회수돼서 지금 구조적으로도 자본상으로도 펀더메트를 해도 탄탄한데요.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SK메이직이 지금 SK텔레콤 매장이 전국에 한 3,500개 있습니다. 그 매장을 통해서 렌털 서비스 상담 가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서울의 길동에 보면 신개념 브랜드의 이치매직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오프레에서 고객들하고 상당히 접점을 많이 줄여가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K렌터카 같은 경우는 개인 장기 렌터카 거기다가 요즘 제주도가 핫하죠. 렌터 시장이 그래서 그쪽 위주로 지금 많이 매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다가 정보통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단말기를 중고폰을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받고 매수를 했다가 다시 파는 리셀링 자금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ATM기를 통해서 한 7만 대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회장의 베인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런 회사일수록 탄탄한 매출과 영업이 기대되기 때문에 악재를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뭐 어김없이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지난번에 보시면 5월 4일 날 바닥을 찍고 5,200원, 5,100원대를 찍고 상승을 잘 하고 있다가 오늘 옵션 만기를 남겨놓고 하루 남겨놓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5,500원 정도까지 오면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목표 가격은 7,500원, 손절라인은 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초반보다 계속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5,530원인데 조금 더 내려왔을 때 5,5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7,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두 번째 종목도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린 백신 대량 생산 수혜주로 제가 보게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왜 그린 백신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담배에서 식물이죠. 식물에서 추출하는 성분을 가지고 제조업 단백질로 만들어서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을 제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바이오앱이 2월 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실시했던 국립보건원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공모했는데 이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선정되면서 포스텍과 함께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그린 백신 대량 생산 공정을 지금 개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린 백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담배, 식물에서 채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몸에 상당히 해롭지 않고 좋죠. 거기다가 공정도 굉장히 간단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 바이오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소재의 메디카고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배에서 추출한 니코티아나 성분을 가지고 제조업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미 임상 2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캐나다 정부와 함께 7,600만 도스를 이미 백신 공급을 체결했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켄터키사 같은 경우는 켄터키 바이오 프로세싱사에서는 코로나19 그린 백신 임상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바이오앱과 포스텍이 연구진이 코로나19 그린 백신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임상 단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벌써 이미 동물실험, 후보 단백질을 가지고 동물실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항체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매수 매도죠. 매수 가격이 지금 한 7만 원 정도인데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한 6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지난 1월 6일, 1월 7일 나왔던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그 가격대를 오면 50%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나이는 5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한미사이언스고요. 6만 원, 5천 원 선에서부터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 목표가 9만 원 제시합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겠죠. 네, 다음 종목은 CJ E&M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예상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됐던 송중기 주연의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조. 이게 대박을 냈어요. 그래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빈센조 흥행 대박하면서 당연히 흥행이 대박이면 광고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광고 수익이 1분기에 936억 원 정도 엄청나죠. 사상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대단하네요. 전년에는 397억 원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순이익도 한 810억 정도 났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68%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요인을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센조 흥행 대박으로 TV 미디어 사업 부분에서 TV 광고가 많이 증가를 했고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영화 사업이죠. 영화 사업 부분인데 부가 판권이 지금 많이 판매되면서 적자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세 가지 요인이 주요했는데 사실 미디어 부분에 광고가 작년 보니까 39억 원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엄청 매출을 못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자회사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제작비도 절감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빈센조나. CJ E&M이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도 OCN이라든지 TVN에 들어가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 회사도 이제 1분기 때 54.6%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을 나고 있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니까 약간 조정을 하고 있네요. 2.94%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조금만 더 한 3천 원 정도만 더 조정을 해준다면 14만 5천 원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1월 26일 날 나왔던 17만 원 돌파 시에는 50% 정도 비중 축소하고 중장 기간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절 나이는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17만 원 선까지 지금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어쨌든 콘텐츠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하반기에는 면세점도 그렇고 어쨌든 유통주나 콘텐츠주에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긍정적인가요? 앞으로도 긍정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정부에서는 11월인데 저도 그렇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도 면세점이나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좀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M에 이어서 유통 콘텐츠주에 대한 전망까지도 살짝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의 관심주 차례입니다. 네 제 관심주는 KT 서브마린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KT가 지분을 36.9%를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통신 케이블 그리고 해저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죠. 이 회사는 최근에 KT 서브마린이 얼마 전에 일본의 NEC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를 받았습니다. 한 67억 원 규모를 받았는데 이게 전년 매출 대비 한 12.9%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틀 전에 이 회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수주의주로 등극하면서 이틀 전에 급등을 했었죠. 한 20% 정도 올라갔다가 약간 조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KT가 사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직 계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KT 사업에 맞는 그런 기업들만 자회사만 남겨놓고 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KT 하이텔을 하고 KT 엠아우스를 합병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 같은 경우는 KT 파워텔을 디지털 보안 장비 업체죠. 주식회사 EIDC에 매각을 했는데 KT 서브마린이 매출도 조금 좋아지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하면 7,500원. 그리고 목표는 한 1만 원 정도. 사실 이게 가만 보면 연봉상으로 지금 신고가를 냈어요. 신고가를. 상장돼 있는 2002년 때에 8,700원이 고가였는데 지금 오늘 얼마 전,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8,850원 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를 냈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실적과 성장이 동반이 된다면 보통 신고가를 내고 약간 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행하는데 매각 이슈까지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기다가 M&A 이슈가 또 뜨면 그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 그렇죠? 관심 있게 또 핫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수 가격은 7,500원인데 단기적으로 5월 10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 한 7,500원 정도. 오늘 현재 시각이 8,100원인데 조금 조정을 더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정. 왜냐하면 급등 보통 이제 5월 10일 날 급등하고 난 다음에 급등 패턴에서 보통 절반 정도는 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7,500원 정도 오면 매수 가격 좋고요. 목표 1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서브 마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1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7,900원으로 손절 라인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7,500원 다시 좀 정정이 됐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두나무 관련 주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요. 그렇죠. 지금 이제 두나무 관련 주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SK진권, SK진권 우선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투자사도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2, 4분기나 아니면 하반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도 이 시간에 나와서 창투사 관련해서 매도를 했어요. 저희도 매도를 했는데 굉장히 강한 이슈를 부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슈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두나무뿐만이 아니고 한 4, 5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던 창투사들이 투자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대비 그 회사들이 나스닥이나 또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같이 지분평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도 너무 빨리 매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향성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투사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